내 팬이 나 닮아서 떡간종이야 생방송 아프리카TV에서 보고 유튜브가서 스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방송 스포 댓글 다는 사람 유튜브 차단 기능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요즘에 제 영상은 화 목 토 일 일주일에 영상 4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이야 말이 너무 길다 아 형님 이게 말이 너무 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이요 반갑습니다 나 김읍박 팬분들은 나에게 말씀하시죠 오빠가 자극적인 것 좀 해줘라 하지만 팬분들 미안합니다 자극적인 거는 옛날에 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거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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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보니까 정말 건전한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못하고 있어서 가슴이 존나 아파요 여러분 나도 고런 게 재미있는데 팬분들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자극적인 거 준비했습니다 하하하하하 팬분들 오늘 개울에다가 독국물이랑 비슷한 거 싹 다 뿌려버려가지고 고기 잡아버릴게요 콘텐츠 가슴아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 독국물처럼 물고기 다 잡을 수 있어요 옛날 전통 방식인데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얘를 물 속에 넣으면 물고기가 둥둥둥둥 다 떠올라요 두 눈으로 똑똑히 무조건 성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제가 비밀로 할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정답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와 순수하다 귀엽네 이 나무는 사람이 만들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해보자 오케이 나 김흑바 알지 성격 내 성격 일단은 투 원 고 살아있는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개울에 뿌렸는데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얘네가 기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방법은요 이 나무를 양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습니다 오 추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고기가 잡힐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고요 얘를 물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를 해야 돼요 이거를 돌에 올려요 돌멩이로 빠 빠줄게요 어 금방 바로 빠지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불법일까 아닐까 궁금해가지고 어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미 공중파에서 나왔어 아는 사람만 안 돼요 아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?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알았느냐 우리 시 매니저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아셨죠? 어? 아리아라 괜찮아 형들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국물이 아니고 국물이라고 극 예? 아 독 국물이 아니라 독극물이에요 극이야 극 이거 넣어줍니다 어우 추할 것 같아 오케 형들 지금 보이시나요? 또 손으로도 주물딱 주물딱 해줄게요 제가 어우 느낌이 그냥 이상하네요 꾹꾹 짜줄게요 좀 감각 없어질 것 같다고? 근데 사람도 조심하긴 해 그랬어 근데 나는 선약 받은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계속 짜줄게요 형들 소도 이거 먹으면 기절할걸요? 아 근데 한 번만 더 해줄까요 형들? 좋아 형들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전신마취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방송하기 싫으면 눈 비벼요 어휴 어휴 얘네 완전 지금 쌩쌩하죠 어 얘네는 사온 거야 지금 이거 테스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자 형들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 움직임이 확실히 빨라지긴 했어요 지금 얘네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? 테스트는 실패했지만 저는 실전에 강한 자 여기 잔잔하게 흐르는 곳 물 많아서 시석된다고? 아 근데 그럴 거 같게나 여기 안 될 거 같지 않냐? 장소는 잔잔하게 흐르는 얕은 물이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 내려가면 사람 허리 정도까지 오긴 합니다 가겠습니다 어 근데 간다 어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옛날 전통 방식이어서 어 불법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흘러가는 거 보이죠? 어 좋아 좋아 쭉쭉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들 물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일단 다 흩어져서 안 보여요 형들 고기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기절시키는 거거든요 형들 또 지금 시가가 또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빻은 거 이제 형들 몇 분 기다려줘야 돼요 한 10분 기다려보자 내가 뿌려놓은 그 자리 한번 볼게요 뭐 여기서 기절했으면 내려갔겠죠? 어 여기다 뿌렸는데 어 처음 뿌린 거 하나 오케이 와 형들 풀 나왔거든? 어 방금? 아 형들 빠가살에 기절했어요 살짝살짝 깨는 애도 있는데 봐봐 형들 이거 되잖아 아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이에요 기절 와 테스트로 물고기 준비했던 것들 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잎사구를 더 넣었대요 시가가 어 근데 약하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족대로다가 이렇게 끌어서 올리면 다 잡는 거잖아 아 이거 많이 해야 하나 보네 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 어 형들 매가리가 없죠? 살아있는데 이게 기절하는 그거야 어 이거 봐 얘 지금 미쳤어 진짜 됩니다 오케이 형들 빠가살이니까 풀어줄게요 오케이 형들 일단 풀어줬고요 어 형들 이게 기절했다 어 어 어 다시 풀렸고요 애들이 카메라만 보면은 방송을 잘하네 근데 얘네도 기절했다 와 되네 형들 기다려보자 얘네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개 신기하네 얘는 죽을랑 말랑인데 이거 안 죽은 거야 아 근데 쟤네 진짜 쌩쌩하게 완전 살았다 아 손으로 건드리니까 파따빠따빠따 하네 어 손으로 건드려 보겠습니다 와 손으로 잡 어우 깜짝이야 아니 형들 기절은 했는데 근데 아감이 뻐끔뻐끔 해 봐봐 우와 기절이 풀리고 있는 거 같은데 어 마비가 풀리고 있는 거 같아 고기가 죽으면은 그 뒤집어서 둥둥 떠올라요 다 아시죠? 어 계속 뻐끔뻐끔 하잖아 어 지금 전신마취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얘들아 일단 어 잘가 내가 너 살려줄게 안녕